이게 원래 엘틀 가면 술도 좀 먹고 하긴 해야 돼. 그럼 일단 뭐 마트 가서 뭐 사고 싶은지. 소고기 거 먹자, 소고기. 그럼 괜찮잖아. 나쁘지 않은데? 소고기는 왜냐면 다 좋아하니까, 멤버들이. 석진 오빠가 해주는 밥 어때? 석진 형이랑 라면 하나 끓여주고. 인기상주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더 큰 거는 필요 없고 진짜 집에서 쓸만한 것도 있지. 세제 같은 거. 옛날 그런 거 좋다고 그러나, 휴지. 휴지. 세제. 그게 제일 좋지, 끝까지. 자성은 우리 좀 약간 한마음한 뜻으로 팀복은 있는 거 재밌을까? 팀복? 아, 근데 팀복이면 약간, 약간 그 엘틀 갔을 때 그 분위기는 나는데. 야자타임 한번 하고 싶은데. 야자타임이요? 그게 야자 게임하면은 니네가 너랑 소민이가 제일. 제일 이제 왕이, 그리고 내가 제일 왕이야. 하시면 하죠. 여기 존댓말을 해야 돼. 나한테 존댓말하고 오빠라고 해야 되고. 아니, 우리 불만, 불만 잡게, 영어로. 오. 익명으로? 어, 익명으로. 어, 불만이 좀 만나게. 아니요. 누구, 누가 요즘 싫어, 누나? 아니요. 누가 이렇게 꼴백이시는 거야? 하하 형? 아니라고 하네. 있네, 있네, 있어. 아니면 누나가 시작 전에 그냥 서열, 그 오늘의 하루를 서열을 정하자고 해, 그냥. 초반, 서열 정하기 게임을 하던가. 그런데 종국이 형이 미치면 미처럼 돼요? 그 형? 그 형 고집불통이야, 알잖아. 말 듣냐고. 안 되지. 그러면 고집불통이야. 알잖아요. 예, 누나 할게요, 할게요. 예, 이거면 돼요, 이러면. 그리고 이제 짜증나, 언제 알지. 아, 뭐 이거 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 할게요, 예, 예. 이러면 이제 답 안 나오지. 됐어, 됐어, 하죠, 하죠. 아,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브라이데이